자 정봉주의 정치쇼 3부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알흠다운 여성. 전혁 작가의 시선. 전작가의 시선. 조기를 보셔야 돼요. 저 보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작가님 보이는 라디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이라서 오늘 분장은 살짝 좀 덜 하고 나오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잘 안 하고 다녀요.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샵 1035 버스나 택시 승객분들 버스에서 방송 나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연님 제가 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읽어드립니다. 아저씨 전혁 작가님 언제 나오세요? 아저씨라니요. 오빠. 오빵. 자 8294님 전혁 작가님 오늘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자 언론계와 정치계에서 센 언니로 활약했던 눈이 뇌의 눈. 예리하시잖아요. 관점이. 남자 보는 눈은 그렇게 예리하지도 못했어요. 남자들한테 두통술 많이 맞았어요. 아니 뭐 정치권에서 특히. 오늘 뭘 갖고 오셨어요? 오늘은 그 여성이 이제 이번에 어떻게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나 그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한 어떤 남자분이 정말 자기는 그 슈퍼마켓 백화점 가는 게 너무 싫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면 뭐 핑크존에 여성층에 자기는 너무 불평등하고 차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여성이 대접받는 데가 슈퍼마켓하고 백화점 주차층이다. 대부분은 다 남성들의 색이 아니냐 하니까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주 소비자고 또 여성들이 주된 권력을 갖고 있으면 대접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투표에서도 여성들이 이렇게 똘똘 좀 뭉쳐가지고 여성의 목소리를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문제의 단설 유치원 문제. 이게 굉장했었잖아요. 굉장했었죠. 지금도 무너지게 잘 복구가 안 돼. 또 뭐 그렇게까지.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참 느낀 건 전에 이제 시몬노드보바르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성들이 문제가 되는 것. 사회적 약자인 거는 한 곳의 각 가정의 여성들이 홀로 말하자면 고독하게 유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힘을 합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SNS라는 이 신시대의 공기가 생기면서 여성들이 얼마든지 힘을 합칠 수 있고 연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부지런히 이제 댓글도 올리시고 정보공주의의 정치주의에도 의견을 개진하셔서 그래서 여성들이 원하는 거 이걸 얻어내야 되는 거죠. 그냥 통상적으로 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냥 혼자 골방에 유배되어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요즘은 오프라인에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온라인에서 활동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오프가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나오긴 나왔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 여성들이 관심사를 보면 참 비정치적인 게 그동안 참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제가 오늘 이제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포탈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언제나 제가 흥미 있게 보는 게 뉴스예요. 여성이 관심 가는 뉴스 남성에 관심 가는 뉴스. 그런데 방금 전에도 보면요. 남자들은 제일 관심 가는 게 뭐냐면 그렇게 분야가 나뉘어져 있어요. 포털에. 다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면 20대가 관심 가는 뉴스 이런 식으로 많이 본 뉴스 중에 그러면 오늘 어땠냐면 남성분들은 북한의 한성렬 외무부장이 미국이 선제 공격하면 우리가 더 먼저 선제 공격하겠다. 이게 1등 뉴스예요. 그다음에 이제 2등 뉴스는 전자권 문제를 대선 주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나. 세 번째는 말하자면 한국 게임 업체가 아주 세계 유수의 게임 업체를 먹었다. 이런 뉴스예요.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국직국직하네 좀. 그렇죠. 정치적이고 권력적이죠. 인걱정병. 나라 걱정 혼자 다 해. 그렇죠. 남성들이. 그런데 여성들은 어떠냐면 첫 번째 1위 뉴스가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말하자면 미세먼지 문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청경자 씨의 미인도가 26년 만에 선을 다시 보인다. 일반에게 공개된다. 괜히 가슴이 따뜻해져요. 세 번째가 이제 기간제 문제. 영원히 우리는 기간제여야 되냐. 그런데 이걸 보면은 여성들이 비권력적이다. 여성들이 이제 문제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전혀 아닌 그런데요. 저는 여자들이 진짜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완전히 생활 밀착형 이슈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후보들이 정말 미세먼지의 방사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예술에 대한 문화에 대한 우리 여성들의 격조 높은 시선. 또 기간제에 대한 약자에 대한 시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옛날에는 우리 여성들이 좀 굵직하고 세고 좀 딱딱한 하드 뉴스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다가 아니다. 진짜 이 여성적인 것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거다. 이 말처럼 저는 여성적인 것이 정치적이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달라. 아니 미세먼지 얼마나 소중해요. 아 그럼요. 특히 우리 봉도사는 피부관리에 굉장히 애쓰시던데. 아니 어제 그저께 아침에 저는 6시에 일어나서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도 6시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한 6, 7km를 뛰는데 딱 들려오는 때 우리 집사람이 창문 열어놓지 말래요. 그저께 같은데 월요일인지 뭐 일요일인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미세먼지 너무 높기 때문에 기간제 위험해진다. 문을 닫아 놓고 뛰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아침에 안 뛰어요. 왜냐하면 안 좋은 공기가 이렇게 바닥에 내려갔대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걸 지적해준 우리 집사람이 너무 고맙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 말을 들으면 모든 게 안전하고 모든 게 편안해요. 다님도 떡이 하나 더 떨어진다고 부인 말. 그런데 이제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데도 잘 못 알아들어요. 무슨 뜻이에요? 페미니스트가 정확하게. 페미니스트는 봉도사가 이 누나의 말을 열심히 들어주는 거예요. 약자의 또는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페미니스트예요. 꼭 여자가 성차별에 대해서 항의하는 여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공조사한테 제가 휴머니스트입니까? 물으면 당연히 휴머니스트라고 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한테 페미니스트냐고 그러면 저는 언제나 페미니스트. 약자의 귀를 기울이면 저도 페미니스트인데 그럼? 페미니스트예요. Of course. 영어 잘하네요. 아, 그리고 원래 페미니스트가 여성운동가라고 하는 그냥 사전적 의미 말고 우리 사회의 약자, 소수자 이런 분들의 관심을 가지면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면 된다. 그리고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만 남녀의 차별이 아닌 차이에 대해서는 또 인정하는 사람이 페미니스트예요. 그 차이를 인정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면 남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또는 남자들하고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할 때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봉두사한테서도 아주 섬세하고 페미니스트가 되고 싶어하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이런 건 여성성. 여성성이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누나한테 보면 아주 누나는 꿋꿋하고 당당하고 또 때로도 굉장히 화약을 지고 불 속에서도 들어갔던 용감함이 있어요. 모든 여성들의 용기 이런 건 우리가 흔히 남성성이라고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인간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잘 조화된 인간이죠. 그래서 멋진 정치인은 사실은 남성이면 여성성을 많이 가진 정치인. 또 여성 정치인이면 남성성을 또 많이 가진 정치인. 그래서 양성의 조화가 잘 된 그런 정치인이 멋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이렇게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경애하면서 또는 아니다 하면서 볼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 식구들 다 미술을 했거든요. 아 네. 그 누나들은. 네. 그다음에 집사람도. 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보면 세계적인 무슨 패션이든 무슨 자동차든 이 디자이너들은 제가 우리 집사람 사업할 때 만나는데 네. 진짜 유명한 디자이너들은 바이섹슈얼 해요. 아 그렇죠. 양성을 다 갖고 있었고 디자이너들 섬세하지 않고 그래서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닌데 또 아주 이렇게 디자이너를 거세게 공격적으로 할 때는 또 겉은 모습을 보였다가 디테일했다가 무척 섬세했다가. 네. 그래서 그런데 좀 그게 어찌 보면 퓨전이고 어찌 보면 경계가 무너지는 건데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가게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많은 데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명한 그 요리사들을 보면 거위가 남자예요. 그렇죠. 주방에 있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가정의 주방에는 여성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가 아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뭐라고 하냐면 주방이야말로 인류 최초의 전쟁터였다 이거예요. 막 그냥 닭도 그냥 팍팍 칼로 내리치고 피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요. 여성들이 눈 하나 꿈쩍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총기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그런데 미국인들이 총기에 대한 생각이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게 총기는 자유의 상징이라고 봐요. 자기를 보호하는 상징. 그리고 여성들에게 뭐냐면 옛날 서부 개척 시대에는 여성들이 총을 갖고 가서 나르는 새가 있으면 빵 하고 쏴 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애들 요리해서 먹였어요. 그게 또 여성성의 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성성 여성성을 사실 나누기가 어려워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강한 자유 그대 이름은 엄마다. 네. 여성이에요. 사실. 여성. 마지막으로 남성들이 기대는 곳이 어머니며 또 자신의 아내 아닐까요. 그 앞에서는 정말 제가 아는 이것 좀 약간 음단패설은 아니지만 맨날 잘 아는 선배가 이랬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옷을 완전히 벗은 것은 엄마와 아내밖에 없었다. 거짓말 같긴 하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이러니칼하게 최소의 여성 대통령을 맞이했는데 여성 대통령이 어쨌든 right now 부루한 운명에 들어가 있잖아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영어 쓰지 마요. 시방. 네. 시방.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여성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남성적인 이런 정치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력이 굉장히 남성적인 권력이었는데 그 남성적인 권력을 그대로 답습해서 말하자면 정치를 했던 거죠. 사실 보면 아버지의 시대 때 재벌 회장들한테 돈 좀 내놔라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사익을 한 푼도 취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몇백억을 이번에 더 불어놨지만 하면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공공의 것을 매우 소중하게 따져요. 그러니까 공공의 어떤 시설에 대해서 여성들은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남성들은 그걸 오히려 훼손한다는 이런 게 이제 많은 조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들은 이 수도가에 있어도 그냥 이렇게 수돗물이 떨어지고 있으면 아까워서 잠구고 가요. 저도 꼭 잔 거예요. 그래요. 여성성인 거예요. 여성적인. 그런데 남자들은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의 공공성이 굉장히 눈이 어두웠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나의 집이었고 꼭 돌아가야 될 집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틀이나 이제 안 나온 거는 사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선고가 탄핵 선고가 나오자마자 파면 선고가 나오자마자 얼른 나올 거예요. 창피한 소리도 나왔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원래 내 집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보고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도 되는 거 아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진짜 그런 심리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리고 프레지던시 대통령직이라는 거는 우리 집에 가업이었고요.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아버지가 일으켜 세운 나라. 즉 나의 나라 우리 박씨 가문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당히 남성성만을 가진 대통령이었다.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보죠. 또 두 번째는 아까 강한 자요.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그 전 작가님의 그 시선 그 분석이 맞는 것 같은 게 어제 한 일간지에서 특종으로 내면서 영장실질심사할 때 마지막 5분 동안 본인이 직접 쓴 원고를 읽었다고 하면서 또 아버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정치활동은 아버지에 대한 제사였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버지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기 위함.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아까 강한 자요. 그대 이름은 여자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강한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강한 척을 했죠. 강한 척을. 여성은 강한데 늘 동정을 통해서 표를 말하자면 긁어모았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 어린 시절에 흉탄에 돌아가시고 동생들은 다 속 썩이고 이러니까는 선거할 때 제가 듣더러보면 막 우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런데 아직도 그 영장실질심사라든가 이 검사한테 하는 얘기에서 어머님 아버님 일찍 흉탄에 잃고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모레가 70인분이. 사실 우리나라에 70이 가까운 여성들은 어머니 아버지 얘기 안 하고 자식 걱정이라든가 자신이 돌봐야 될 그 조카들 걱정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국민 걱정을 했으면 좋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반여성적인 대통령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우리 전 작가님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10샵 1035 문자 폭탄 터지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자 강유민님. 정말 같은 여자로서 전효옥 작가님의 시선 참 좋네요. 저의 멘토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희님. 전효옥 씨 고정 출연합시다. 목소리도 듣기 좋고 지적이신 매력력. 정진희님 계속 방송 좀 들어주세요. 이미 고정이세요. 고정하소서. 화요일 전 작가의 시선 쭉 갑니다. 화요일 전 작가님은 어떻게 되셨다고요. 고정하소서. 자 신은혜님. 맞아요. 저도 성별 뉴스 조회수 꼭 보는데 여자 쪽은 정치 뉴스 수준이가 좀 뒤로 밀려있더라고요. 아니 미세먼지가 정치라니까요. 맞아요. 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가정과 일의 양립이 건강하게 잘 될 듯 합니다. 그래도 하드뉴스에 많이 관심 가지면 더 좋죠. 그럼요. 방금 말씀하신 분처럼요. 자 여성 정치인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지금 국회에도 보면 여성 정치인이 많이 왔는데 몇몇 실패하는 여성 정치인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하는데 이건 여성 대통령이 아니었다. 여성성이 없었다. 오히려 강력한 섬세한 아름다운 여성성을 보여줬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남자들이 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그 단위요. 실패하는 실수하는 한두 명 여성하면서 여자는 이래서 안 돼. 이거에 맞춰있음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여성 정치인들은 남성 정치인보다는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그다음에 능력도 좀 뛰어나요. 왜 그러냐면 300명 중에서 지금 15.7% 약 47명이 여성 정치인이거든요. 굉장히 숫자가 적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253명은 남성 정치인이니까 인구 비례로 보면 여성 정치인이 국회에 입성하는 그 문턱이 더 높으니까 더 어떻게 보면 유능한 여성들이 입성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죠. 물론 저도 같이 일했던 동료 여성 정치인들이 다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집단에서든지 30%를 넘겨야지 제대로 된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최소한은 30% 정도의 비율을 여성들이 차지해야지. 지금보다 두 배는 돼야지 우리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나 미세먼지라든가 또는 기간제가 대부분 비정규직의 여성들 비중이 높은데 그런 것에 대한 이 정책이 말하자면 법률안으로서 통과돼서 여성들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찍어온 좀 문제가 될 텐데. 1036님 전 여사님이 작가로 사시니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네요. 그리고 뽕도사님 화물차도 신경 써주세요. 알았어요. 화물차에 크게 좀 들고 다니세요. 자 1832님 전 여사님 전 여사님 옛날에는 강해보여서 좀 싫어했는데 지금 인상 너무 좋아하셨어요. 화이팅입니다. 이은영님 정복균님 휴가 가시면 전 여사님 대타로 DJ 시켜주세요. 그냥 제가 그만두고 영원현 씨라 이렇게 고정하소서. 그러니깐 정말 잘하세요 라디오. 자 이번에 이번에 후보님들이 있는데 누구라고 찍지 말고 후보들이 여성분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 요러요로 한 점을 구체적으로 딱 후보 찍지 말고 이런 점을 좀 보강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피부에 닿는 공약 특히 경험에서 나오는 공약이 절실하다고 봐요. 후보들의 이렇게 공약을 보면 여성정책 전문가한테 그걸 그대로 이제 받아가지고 전달을 받아서 하니까 몇몇 가지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읽지 말고 자기가 치화시키고 자기 삶의 경험으로 다시 반주해보고 이러면서 만드는.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후보들의 후보들이 어떤 사람하고 같이 사는가 배우자를 보면 또 배우자들의 활동을 보면 배우자가 중요한 거예요. 늘 배우기 때문에 배우자. 그렇죠. 그리고 그 후보에 배우자들이 활동을 하는 영역이라든가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 후보의 진정한 여성정책 여성관을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많이 붙여갔던가요? 다섯 분에? 저는 이제 한 명은 여성분이니까 살짝 빼고 네. 네 분을 이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중에 이제 한 두 명 정도는 아주 잘 알죠. 같은 당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정책이라든가 또 이제 제가 잘 몰랐지만 이제 책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는 다 봤으니까. 그런데 전보다는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시선을 많이 주고 있고. 그래서 요즘 이제 막 현수막 걸리고 딱 그 이제 방송하면서 유세 차량 다니는데 전에는 그런 소리 저 듣기 싫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은 설레는 거예요. 아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여성들이 아마 저와 같은 신종으로 이 공약도 깐깐하고 꼼꼼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전혁 작가님. 다시 정치권으로 안 들어가시나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같이 봉더사 얼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네요. 저도 좋아요. 고정하소서. 봉더사도 들어가지 마세요. 저도 방송에나 해야죠. 그냥. 천재적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진짜요. 리얼리. 자 배우자의 활약 관심 많다. 이거 왜 중요한가요? 조금만 더 자세히 짚어달라는데. 예를 들면은 후보자들이 아무리 입으로 여성을 존중합니다. 뭐 칼퇴근법 하겠습니다. 뭐 기간제법 하겠습니다. 보육원 뭐 단설 병설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배우자의 활동을 이렇게 딱 보면은. 검증이 되네요. 일단 어떤 배우자를 하고 같이 사느냐가 그 후보의 수준입니다. 사실은. 또 두 번째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어떻게 활동 영역을 주느냐. 그냥 집에만 있어라. 배우자가 누군지 이름도 모르는 후보라면 전 곤란하다고 봐요. 배우자도 저는 활동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거운동도 하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냥 남편이 그룹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첫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가정에 있지 말고 그렇게 유배되어 있지 말고 고립되어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와라. 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은 늘 이제 거울의 이미지에 천착한다는 말이 있어요. 집착한다. 거울의 이미지에. 네.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누가가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기를 바라는. 그런 점에서 우리 여성들의 어떤 비극이 거기서 저는 싹 갔다고 보는데. 비극적으로 지금 거기 가 계신 분도 늘 거울 보면서 그러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이런 날마다 조명 켜고 그걸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장대가 있는 여성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의 저의 자괴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시선도 중요하고 공약도 중요하지만 그 배우자를 이렇게 보면 아주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또 우리 여성들의 직관과 또 이렇게 센스로 보시면 금방 하실 거예요. 네. 자 노영환님. 멋진 글을 보내주셨네요. 저희 집은 여사님이 대장이라서 여성이 약자라는 걸 이해하기 힘들지만 오늘 두 분 방송은 두 분이 썸 타는 것 같고 재밌네요. 썸은 이미 오래전에 탔어요. 6017님. 매주 화요일은 아침 저녁으로 두 분 케미를 볼 수 있는 거군요. 신나요. 저녁은 뭐죠? 아 11시에 뭐죠? 온편 방송에서 우리가 또 만납니다. 네. 자 이상우일님. 양평가는 전체로서 잘 들으며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을 쉽게 잘 풀어주는 정치쇼 참 좋습니다. 간단하게 가장 존경하는 여성. 전 마돈나예요. 마돈나요? 네. 제가 마돈나에 대해서 존경하게 된 건 일본에서 제가 특파원을 할 때 Bad with Madonna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서 저는 마돈나의 사생활을 보여주는 줄 알고 갔어요. 조조로. 그랬더니 그게 드라마가 아니고 다큐였어요. 그러니까 마돈나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주 그런데 저는 놀랐던 게 마돈나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70% 내가 얘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걸 70%만 얘기했는데도 센 여자 드센 여자라는 말을 들었는데 마돈나가 100% 얘기하는 거 보고 아 저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했는데 작년 12월에 마돈나가 빌보드에서 상의받았어요. 그때 마돈나가 자기의 가장 큰 놀랄은 뭐냐. 34년 동안 꾸준히 활동한 거였다. 알겠습니다. 마돈나에게 다음 시간에 계속. 저희는 내일 10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전 작가의 시선 전영옥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주 소비자고 또 여성들이 주된 권력을 갖고 있으면 대접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투표에서도 여성들이 이렇게 똘똘 좀 뭉쳐가지고 여성의 목소리를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문제의 단설 유치원 문제. 이게 굉장했었잖아요. 굉장히 썼죠. 지금도 무너진 게 잘 복구가 안 돼. 또 뭐 그렇게까지.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참 느낀 건 전에 이제 시몬노드 보바르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성들이 문제가 되는 것. 사회적 약자인 거는 한 곳의 각 가정의 여성들이 홀로 말하자면 고독하게 유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성이 힘을 합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SNS라는 이 신시대의 공기가 생기면서 여성들이 얼마든지 힘을 합칠 수 있고 연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부지런히 이제 댓글도 올리시고 정보공주의의 정치주의에도 의견을 개진하셔서 그래서 여성들이 원하는 거 이걸 얻어내야 되는 거죠. 그냥 통상적으로 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냥 혼자 골방에 유배되어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요즘은 오프라인에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온라인에서 활동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오프가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나오긴 나왔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 여성들이 관심사를 보면 참 비정치적인 게 그동안 참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제가 오늘 이제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포털사이트를 검색해보면 언제나 제가 흥미있게 보는 게 뉴스예요. 여성이 관심 가는 뉴스 남성에 관심 가는 뉴스. 그런데 방금 전에도 보면요 남자들은 제일 관심 가는 게 뭐냐면 그렇게 분야가 나뉘어져 있어요. 정보공주의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아 흠다운 여성 전이옥 작가의 시선 전작가의 시선. 아 조기를 보셔야 돼요. 저 보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작가님 여기 보이는 라디오 손을 묵은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이래서 오늘 분장은 살짝 좀 덜 하고 나오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잘 안 하고 다녀요.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샵 1035 버스나 택시 승객분들 버스에서 방송 나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현님 제가 안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냥 읽어드립니다. 아저씨 전이옥 작가님 언제 나오세요? 아저씨라니요. 오빠 오빵. 자 8294님 전이옥 작가님 오늘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자 언론계와 정치계에서 센 언니로 활약했던 눈이 내의 눈. 예리하시잖아요. 관점이. 남자 보는 눈은 그렇게 예리하지도 못했어요. 남자들한테 두통술 많이 맞았어요. 아니 뭐 정치권에서 특히. 오늘 뭘 갖고 오셨어요? 오늘은 그 여성이 이제 이번에 어떻게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나 그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한 어떤 남자분이 정말 자기는 그 슈퍼마켓 백화점 가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면 뭐 핑크존에 여성층에 자기는 너무 불평등하고 차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여성이 대접받는 데가 슈퍼마켓하고 백화점 주차층이다. 대부분은 다 남성들의 색이 아니냐 하니까 꼼짝을 못하는 피부관리에 굉장히 애쓰시던데. 어제 그저께 아침에 일찍 전 6시에 이러면서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도 6시에 이러면서 아침에 한 6, 7km를 뛰는데 딱 들려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창문 열어놓지 말래요. 그저께 같은데 월요일인지 일요일인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기간지 위험해진다. 문을 닫고 뛰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아침에 안 뛰어요. 왜냐하면 안 좋은 공기가 이렇게 바닥에 내려가 있대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걸 지적해준 우리 집사람이 너무 고맙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말을 들으면 모든 게 안전하고 모든 게 편안해요. 다님도 떡이 하나 더 떨어진다고 부인말. 그런데 이제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데도 잘 못 알아들어요. 무슨 뜻이에요? 페미니스트가 정확하게. 페미니스트는 봉도사가 이 누나의 말을 열심히 들어주는 거예요. 약자의 또는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페미니스트예요. 꼭 여자가 성차별에 대해서 항의하는 여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봉도사한테 제가 휴머니스트입니까? 물으면 당연히 휴머니스트라고 알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한테 페미니스트냐고 그러면 저는 언제나 페미니스트. 약자의 귀를 기울이면 저도 페미니스트인데 그럼? 페미니스트예요. Of course. 정말 영어 잘하네요. 원래 페미니스트가 여성운동가라고 하는 그냥 사전적 의미 말고 우리 사회의 약자, 소수자 이런 분들의 관심을 가지면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면 된다. 그리고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만 남녀의 차별이 아닌 차이에 대해서는 또 인정하는 사람이 페미니스트예요. 그 차이를 인정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남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또는 남자들하고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할 때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봉두사한테서도 아주 섬세하고 패셔니스트가 되고 싶어하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이런 건 여성성. 여성성이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누나한테 보면 아주 누나는 꿋꿋하고 당당하고 또 때로도 굉장히 화약을 지고 불 속에서도 들어갔던 용감함이 있어요. 모든 여성들의 용기. 이런 건 우리가 흔히 남성성이라고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인간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잘 조화된 인간이죠. 그래서 멋진 정치인은 사실은 남성이면 여성성을 많이 가진 정치인. 또 여성 정치인이면 남성성을 또 많이 가진 정치인. 그래서 양성의 조화가 잘 된 그런 정치인이 멋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따로 이렇게 떨어지거나 경애하면서 또는 아니다 하면서 볼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 식구들 다 미수를 했거든요. 그 누나들은 그다음에 집사람도. 그런데 그때 이렇게 보면 세계적인 무슨 패션이든 무슨 자동차든 이 디자이너들을 제가 우리 집사람 사업할 때 만나는데 진짜 유명한 디자이너들은 바이섹슈얼 해요. 그렇죠. 양성을 다 갖고 있었고 디자이너들 섬세하잖아. 그래서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닌데 또 아주 이렇게 디자이너를 거세게 공격적으로 할 때는 또 거친 모습을 보였다가 디테일했다가 무척 섬세했다가. 그래서 그런데 좀 그게 어찌 보면 퓨전이고 어찌 보면 경계가 무너지는 건데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가게 되거든요. 아니요. 그거는 다 나눠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 20대가 관심 가는 뉴스 이런 식으로 많이 본 뉴스 중에 그러면 오늘 어땠냐면 남성분들은 북한의 한성렬 외무부장이 미국이 선제 공격하면 우리가 더 먼저 선제 공격하겠다. 이게 1등 뉴스예요. 그다음에 이제 2등 뉴스는 전자권 문제를 대선 주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나. 뭐 세 번째는 말하자면 한국 게임 업체가 아주 세계 유세의 게임 업체를 먹었다. 이런 뉴스예요. 그런데 이제 여성들의. 굵직굵직하네 좀. 그렇죠. 정치적이고 권력적이죠. 인걱정병. 나라 걱정 혼자 다 해. 그렇죠. 남성들이. 그런데 여성들은 어떠냐면 첫 번째 1위 뉴스가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말하자면 미세먼지 문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청경자 씨의 미인도가 26년 만에 선을 다시 보인다. 일반에게 공개된다. 괜히 가슴이 따뜻해져요. 세 번째가 이제 기간제 문제. 영원히 우리는 기간제여야 되냐. 그런데 이걸 보면은 여성들이 비권력적이다. 여성들이 이제 문제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전혀 아닌 그런데요. 저는 여자들이 진짜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완전히 생활 밀착형 이슈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후보들이 정말 미세먼지의 방사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예술에 대한 문화에 대한 우리 여성들의 격조 높은 시선. 또 기간제에 대한 약자에 대한 시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옛날에는 우리 여성들이 좀 굵직하고 세고 좀 딱딱한 하드 뉴스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다가 아니다. 진짜 이 여성적인 것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거다. 이 말처럼 저는 여성적인 것이 정치적이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달라. 아니 미세먼지 얼마나 소중해요. 그럼요. 우리 봉도사.